이 글에서는 이중턱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5가지 운동법과 민간요법을 소개한다. 꾸준하게 하면 턱이 한층 더 날렵해질 것이다. 이중턱을 줄이기 위한 운동 및 요법 1. 턱 움직이기 과체중과 관련이 없는 일부 이중턱은 턱에 영향을 주는 긴장감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지속적으로 턱을 당기면 아랫부분의 유연성 및 탄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중턱을 줄이려면 매일 턱 운동을 해야 한다. 이슥, 관은 이갈이를 퇴치하는 데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운동을 추천한다. 입을 벌리고 닫는다. 턱을 양옆으로 움직인다. 아래턱을 앞으로 당긴 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양쪽으로 원을 그린다. 입으로 우스꽝스러운 표, 정을 짓는다. 2. 목 움직이기 목은 나이를 보여준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중턱이 더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항상 이 부위에 보습을 해야 한다. 탄력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운동 또는 스트레칭도 해야 한다. 이 운동은 자리에 눕거나 의자에 앉거나 일어서서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가능한 방향으로 목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목을 너무 뒤로 젖히는 것은 좋지 않다. 마냥 누워서 목 운동을 한다면 이, 늘 피할 수 있다. 목을 조금씩 움직이자. 힘을 빼고 모든 근육을 풀어보자. 5. 각질 제거 및 브러싱 목이 처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중턱을 줄이려면 피부 관리를 잊지 말자.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에 각질 제거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특정 필링 제품이나 집에서 직접 만든 필링 제품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커피 찌꺼, 기, 소금, 설탕, 베이킹 소다를 사용해도 된다.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 재생성을 개선하기 위해 드라이 브러싱을 해도 된다. 드라이 브러싱은 천연모 브러쉬를 사용하여 목을 마사지하는 것이다. 최대 1분간 위아래로 브러쉬를 움직이고 자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드라이 브러싱을 하고 나면 피부가 붉어지기 때문이다. 4. 오일로 피부 보습하기 피부 각질을 제거한 뒤 수분 공급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 이 매일 얼굴에는 수분을 공급하지만 목은 하지 않는다. 목 피부에도 수분을 공급하 면 턱에 유익한 여러 영양분을 얻고 피부의 탄력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이중턱을 줄이기 위한 나만의 로션을 만들 수도 있다. 재료 아몬드 오일 또는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1월 1컵, 100g, 에센셜 자몽 오일, 15방울 에센셜 라벤더 오일, 5방울 에센셜 로즈 오일, 10방울 에센셜 오일은 이중턱을 없애는 데 매우 유익하다. 자몽 오일은 과도한 체액을 제거하며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된다. 라벤더 오일은 긴장을 풀어주며 로즈 오일은 피부의 탄력을 높여준다. 이러한 재료를 조합해서 만든 오일은 향도 훌륭하다. 만드는 법 먼저 모든 재료를 섞은 뒤 밀봉이 가능한 병에 넣어준다. 매일 잠에서 깨어난 뒤 자기 전에 두 번씩 사용한다. 5. 클레이 팩 텅 밑에 쌓인 독소와 체액을 제거하려면 클레이 팩을 활용할 수 있다. 이 팩은 신, 체위 다른 부위뿐만 아니라 목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클레이는 다량의 미네랄을 제공한다. 다만 팩을 만들 때 플라스틱이나 금속 도구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그 대신 세라믹이나 유리 용기를 선택하자. 또한 피부가 매우 건조하다면 물 대신 요거트를 섞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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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